하나가 아닌 둘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두번째 1위 후보 이지훈 신혜선입니다 인혁 아침이 오는 소리 난 잠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기대 날 안고 보냈었는지 그렇게도 쉽게 괜찮을 수 있는지 후 항상 변함이 없어도 그를 떠나가게 믿을 수 없어 힘들었죠 그냥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잊혀가겠죠 사랑한단 말조차도 소원없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은 사랑한단 말조차도 사랑한단 말조차 사랑한단 말조차도 그대 없는 빈자리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나 자식뿐일 테니까 오 그래요 난 바보 같지만 우리 지난 기한을 간직하며 홀로 지키고 있을게 고맙습니다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점 그대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나 자식뿐일 테니까 정식뿐일 테니까 정식뿐일 테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